안녕하세요 제임스 송 입니다. 자 오늘도 SAT 특강 힘차게 한번 컨티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question 42 to 52 이제 풀면은 SAT 시험에서 reading 섹션은 이제 52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끝이 나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next section SAT writing and language 테스트를 특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비디오 보셨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꼼꼼하게 완벽하게 읽었고 그리고 패세지 1 패세지 2 더블 패세지다 보니까 이렇게 compare contrast 하실 수 있게 완벽하게 노트테이킹까지 해드렸죠 자 이제 남은 것은 42번에서 52번까지 다 정확하게 맞게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남아 있겠죠 자 그럼 42번부터 들어갑니다 Let's get started. Number 42. In lines 9 to 17, the author of passage 1 mentions several companies, primarily two, right? 그러니까 패세지 1에서 line 9 to 17에 이제 몇 개의 회사를 멘션하는데 어떤가 그 메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몇몇의 회사를 언급을 하나요? 자 지난 비디오 보셨으면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여기서 9 to 17 제가 읽으면서 This is a current trend. This is what these companies are currently doing. So it shows how hot, how trendy is the space mining.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렌드가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저런 일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의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로 자꾸 나가서 회사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니.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회사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market trend다. This is what's happening right now. OK? A. Note the technological advances that make space mining possible. 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이 돼서 space mining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OK? 전반적으로 회사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space mining을 하려고 시장이 노력하고 있다. OK? 이런 뜻이에요. B. Provide evidence of the growing interest current trend in space mining. 맞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어 한다. 이 세 회사처럼. 그러니까 목적이 이 세 가지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는 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이 세 회사처럼 세 개의 3. OK?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space mining에 관심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So it looks almost perfect. Emphasize the large profits to be made from space mining. 너무 구체적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돈을 원하면 space로 나가. 이랬지만 Line 9 to 17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만 나오죠. D. Highlight the diverse way to carry out space mining operation.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되게 관심이 있어 한다. 빨리 우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지.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거나 하이라이트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42B. 43. The author of passage 1 indicates that space mining could have which positive effect. There you go. So I think this is one of the main ideas or major details at least. 그렇죠? 지난 비디오에서 써드렸던 노트테이킹을 보면은 Passage 1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냐면은 돈 벌고 싶으면 우주로 가라. 왜냐하면 첫 번째 Earthly Demand를, Precious Metal의 Earthly Demand를 우주에서 캐우면 되니까. Positive effect. 그렇죠? 결과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Off-Planet Economy를 만들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 마이닝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positive effect. 오케이? 결과, 현상으로 보여지죠. 깔끔하죠? 43. Which positive effect? Right? A. It could yield materials important to Earth economy. Bang! So this is nothing more than a paraphrase of here, line 19. Meeting Earthly Demand for Precious Metals. 그렇죠? 첫 번째 effect. Right? So A is paraphrasing. Space mining will enable to meet Earthly Demand of minerals. Right? So that was the first positive effect in our summary. B. It could raise the value of some precious metals on Earth. 이런 말은 없죠. 구체적으로, 뭐.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마이닝을 해가지고 더 많이 미네랄을 캐오면 과잉 공급이 되겠죠. 오버 서플라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반대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SAT 리딩이니까. 그냥 독해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 마이닝을 해가지고 더 많은 메탈을 캐오면 프레셔스 메탈, 지구에 있는 프레셔스 메탈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죠. 오케이? 그 Demand를 Meet 할 수 있다. 그렇죠? Demand를 Supply 할 수 있다. 이랬지. 전혀 다른 뜻이죠. C. It could create unanticipated technological innovation. 이런 말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세지 1에서 스페이스 마이닝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몰랐던 테크놀로지를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패세지 1에 없고요. D. It could change scientists' understanding of space resources. 이런 말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라인 19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강조해 드리면 우리 요약이었던 이게 첫 번째 positive effect. reason why we should go to the space and do space mining. 하니까 완벽하게 A가 답이 되죠. 43번 자, 44번 라인 레퍼런싱 퀘션이었네요. 그렇죠? 라인 19에 그냥 답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43번에서 이미 라인 레퍼런스까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했으면은 그리고 문제가 되게 까다로운 문제였다면 라인 레퍼런싱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답이랑 같이 43번, 44번을 맞춰볼 수 있었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하죠? 네, 그래서 라인 18-22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5번 As used line 19, demands mostly nearly means. 그러니까 라인 19에 나와 있는 demand의 뜻이 뭐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19 Meeting earthly demands for precious metals. 그렇죠? Within a few decades, these firms may be meeting earthly demands for precious metals from space mining.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earthly demands는 지구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want to have like want want to get desire 그렇죠? 그러니까 earth 약간, you know, it's an economics word, right? 그러니까 earthly demand customer가 요구하는 사고 싶은 사려는 wants Precious metal을 Precious metal을 space mining을 통해서 여기서 미팅이라는 건 supply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ithin a few decades. So demand here means like wants wants to buy desire to have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원하는 Precious metal을 그러니까 often 아니죠. like want to get so this is kind of opposite claims you know, earthly claims no, it's not claiming anything finding anything like they want to have it, right? they are not asking anything they are not asking any questions alright? so desires there you go right? their wants right? their want to have 그죠? 원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이렇게 됐고요 so far so good question 46 what functions as discussion of water in line 35 so there is a function a role they discuss about water in line 35 to 40 right? so what function does discussion of water in line 35 to 40 serve right? convey in passage 1 35 40 읽어봐야 되겠죠? 35 here water eyes from the moon's pole could be sent to astronauts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for drinking or as a radiation shield splitting water into oxygen and hydrogen makes spacecraft fuel so ice rich asteroids could become interplanetary refueling station 35 40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거 너무 확실하게 봐봐요 제가 이거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hat why how 니까 그쵸 윗문단보다 하나 더 윗문단의 시작은 이제 두 번째 positive effect가 line 24 they also hope to build off-planet economy free of any bonds with earth 이거를 도모할 수 있는 거고 space mining을 하면 자 그러면 line 29 to 34 그러니까 바로 직전 paragraph에 그러니까 물을 마인을 하면 왜냐면 물이 더 valuable 할 거 아니냐 골드보다 스페이스에서는 아마도 자 그러면 그 물을 스페이스 마이닝을 해서 어떤 용도로 off-planet economy를 빌드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right so you can mine the water in space you know by space mining and use this water ice from the moon's pulse to provide to astronaut or make refueling station by you know making spacecraft view so 35에서 40 은 example how right example of how water mined from space can be used in reality 그죠 it's providing an example to show you what can they do with this water mined from space 맞죠 완벽하죠 a it continues an extended comparison that begins in the previous paragraph previous paragraph comparison comparison 뭐였어요 water 가 더 valuable 하냐 gold 가 더 valuable 하냐 okay rhetorical question implicitly like 이미 이 컴파리스는 끝났어요. 비유를 하면서 리토리클 퀘스션으로 워터가 더 중요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water will let you live. but gold is useless.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전 라인에서요 이 컴파리스에 대해서 35-40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전혀 않죠. 그러니까 워터가 let you live. 그리고 워터가 let you live 할 수 있는 예문을 들어주는 거죠. 35-40는. b. it provides an unexpected answer to a question raised in the previous paragraph. 역시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unexpected 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워터가 더 valuable 하다고 했어도 그 위에 in a rhetorical question is kind of indirectly already showing us, telling us that water could be more valuable. 그죠? 그러니까 unexpected에서 이미 틀렸고 35-40에서 예문을 들어주는 거지. 뭐 워터가 더 중요해. 이렇게 답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쵸? unexpected 하지도 않고. 그쵸? unexpected 하지도 않고. ok. c. it offers hypothetical example. 그러니까 워터를 왜 hypothetical이냐 하면, 워터를 스페이스에서 마인을 한다면, right? right? so water mined from space mining. 그렇다면, based on that hypothetical scenario, examples. 에스트로넛한테 프로바이더 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 크랩 피우 만들 수도 있고. perfect. it offers hypothetical example, supporting a claim made in the previous paragraph. 그쵸? 그러니까 워터가 마인이 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완벽하죠? d. it examined possible outcomes of proposal put forth in the... yeah, there was no... yeah, it's totally off topic. ok? has nothing to do with line 35-40. 자, 47. The Central Climate Passage 2. 뭐죠? 자, summary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죠? 지난 비디오에서. 그러니까 다 좋은데, 스페이스 마이닝 가는 건 다 좋은데, 스페이스 마이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스페이스 마이닝 가면은, 뭐, 기업가들이 부자도 되겠지만, 모든 인류에게 플러스 요인이 있어. 하지만, 가기 전에 we must pause for thought. right? we might think about whether there are some things to consider. 그죠? 네, 그래서 컨시더 해야 되는 게 뭐, 도덕적인 아규먼트랑 그 다음에 특히 구체적으로는 이제 regulation, system,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이런 게 컨시더를 해서 셋업이 된 후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쵸? 네. 그러니까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 바로 그냥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우주로. 그게 central claim이었죠. 그쵸? 스페이스 마이닝이 스페이스 마이닝이 has a positive potential, but, need to pause for thought. need to, you know, consider some necessary things before we go out. right? okay, a. you'll end up encouraging humanity's reckless treatment of the environment.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b. its effort should be thoughtfully considered So, its effects, right? 결과를 consider해야 된다. environmental concern이 있을지 뭐, regulation이 없으니까 너무 위험할지 right? should be considered before it becomes a reality. yeah, perfect. I like b a lot. so, before we go out and make this happen, we need to consider thoughtfully. right? perfect. c. such potential may not include replenishing key resources that are disappearing on earth. I mean,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 농담이고요. such potential, space mining, may not include, 포함하지 않는다, replenishing key resources that are disappearing on earth. 그러니까, space mining 가도 지구에서 없어지고 있는 리소스를 보충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 그냥 전혀 off topic이죠. 그렇죠? 상관없는 얘기고, 이 author가 얘기한 거랑, the experts disagree about commercial viability. 자, 이건 두 개가 틀렸죠. 그렇죠? 뭐, passage 1이나 2에서 뭐, commercial viability가 논리적으로 없으면 experts이나 기업들이 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reading comprehension이니까 이런 얘기가 central claim of passage 2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central claim of passage 2는 space mining 하는 건 좋은데 나가기 전에 regulation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피해보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나가서 잘 할 수 있게 좀 regulation 같은 거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47b 48 as you use line 68 hold 그러니까 이건 이제 physically는 you hold it with your hand 뭐 이런 뜻이 있고 뭐 여러가지 figurative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컨텍스트에서 홀드가 어떻게 쓰였는지 line 68 let's revisit right? history suggests that those will be hard lines to hold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윗 문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moral argument 가 it's about principle so you know do we have a right to exploit the resources although it's not ours and this is not a sustainable way of life on earth we can't like continue to go out to the space and get necessary minerals for our lives on earth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아무래도 moral argument 로 스페이스 마이닝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연결되게 history suggests history suggests that those these two arguments reasoning will be hard lines to hold hard lines to hold so you know it will be hard to keep you know it will be hard to be kept as a good reason not to go out to the space 그죠 여기서는 will be hard lines to keep right hold you know keep this principle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기가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이었죠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켜지기가 hold 오케이 그 의견이 계속 maintain 되기가 keep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이었죠 어 maintain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keep 오케이 이 의견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쓰인 거고 이거는 too literal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손으로 움켜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restrain restrain is like preventing someone from not being able to do something you restrain them restrain order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유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뜻이니까 restrain Withstand Withstand 는 태풍이 왔는데 내가 날아가지 않고 견뎌냈다 버텨냈다 이런 뜻이니까 견뎌냈다 버텨냈다가 아니라 hard lines hard lines to hold 계속 이렇게 continue maintain keep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cd는 맞지가 않죠 그죠 simply a maintain okay hard lines to maintain hard lines to keep 49 자 나왔네요 그죠 문제는 한 문제인데 어 모든 문제를 다 맞추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패세지 두 개를 이해를 잘 하시려면 제가 지난 비디오에서 그 패세지 1, 패세지 2 릴레이션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더브 패세지에서 모든 질문을 다 맞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좀 재밌게 보기를 보지 말고 아 근데 뭐 보기를 안 보면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vague하구나 네 그럼 보기를 볼게요 죄송합니다 패세지 2 refutes the central climb advance in 패세지 1 이거는 오바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a가 맞으려면은 패세지 2에서 스페이스 마이닝 자체를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패세지 1에서 스페이스 마이닝 하자 근데 패세지 2는 스페이스 마이닝 하는 건 좋은데 좀 a we need to pause for thought 그죠 그러니까 a는 아니에요 because it's not like direct disagreement of central claim b 패세지 2 illustrates the phenomenon described in more general terms in passage 1 그러니까 패세지 2가 더 구체적으로 패세지 1을 설명해요 아니죠 그래도 어 어 정면으로 central claim을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 반박을 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약간 우려 사항이 있는 거죠 스페이스 마이닝 하는 건 좋지만 어 좀 요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단 좀 consideration을 갖자 이러니까 b는 아니고요 그냥 b는 패세지 1에서 얘기한 거를 더 구체적으로 패세지 2에서 설명한다 이런 뜻이니까 b는 아니고요 c 패세지 2 argues against the practicality of the proposal put forth in passage 1 자 패세지 2는 이게 실현 불가능할 거다 이게 불가능할 거다 이게 현실성이 없다 이게 별로 practical 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뭐 practical 하다 안 하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value가 있는데 그러니까 practical도 할 수 있는데 좀 우려사항이 있다 그냥 이런 기준을 regulation을 정하지 않고 바로 그냥 우주로 뛰쳐나가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하고 regulation 정하고 그리고 나가자 하니까 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It's not saying it's not practical It's not saying it's not practical Passage 2 expresses reservations about developments discussed in passage 1 Right? Passage 2 expresses reservation 그렇죠 약간 염려가 있죠 Right? Like worry, concern, doubt Right? 완벽하죠 Right? 그렇죠 약간 우려가 있죠 Passage 2 expresses 우려 reservation about development discussed in passage 1 Right? Space mining을 바로 as soon as possible 빨리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죠 완벽하죠? Number 50 Number 50 The author of passage 2 would most likely to respond to discussion of the future space mining in line 18-28 in passage 1 by claiming that such a future Right? 그러니까 기억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확인하려고 18-28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 passage 1이 claiming하는 18-28 의 의견에 대해서 passage 2의 perspective를 가진 사람이 author of passage 2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respond 할 거냐 passage 1 18-28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8-28 is basically saying within a few decades these firms may be meeting earthly demands for precious metal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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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like gold rush pioneers who transformed the western United States the first space miners won't just enrich themselves they also hope to build off planet economy free of any bonds from with earth in which the material extracted and processed from the moon and asteroid are delivered for space based project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반복해서 죄송해요 질문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passage 1에서 이런 positive effect benefit 그리고 이런 positive benefit effect like first and second meeting earthly demand and second building off planet economy 가 있으니까 빨리 우주로 나가서 space mining을 해야 된다 이런 베네핏이 있다 이런 positive effect 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passage 2의 author는 뭐라고 답변을 할까 A is inconsistent with sustainable use of space resources 되게 헷갈리게 하는 답변이네요 근데 답이 아닌 게 이 두 가지 positive effect 가 구체적으로 sustainable way of life on earth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practical 한 베네핏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패시지 2는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제 도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environment를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우주에서 계속 자원을 캐내가지고 지구에다가 이렇게 갖다 파는 거는 인류가 sustainable 하지 않다 지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ok? 여기서 inconsistent with 이거는 좀 말이 맞지가 않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도덕적인 argument이었으니까 이 practical benefi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environment 우리 것도 아닌데 조금 깨끗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착취하는 거는 sustainable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전혀 off-topic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b will be difficult to bring about in the absence of regulation bank right? 그러니까 이런 완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마지막 last sentence 스페이스 마이닝 다 하는 거 좋은데 그리고 우주로 나가려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렇게 regulation을 없애주세요 regulation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나가서 그냥 빨리 마이닝 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하죠 라인 85 그 다음에 계속하죠 라인 85 not regulatory framework out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죠 b죠 볼 것도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passage b의 author는 그런 passage a가 말하는 positive effect을 구현하려면 regulation이 필요해요 오히려 너네들을 위해서 너네들이 거기 가서 돈 많이 벌려면 regulation이 필요해 이렇게 말았으니까 그냥 거꾸로 얘기한 거죠 ok? 그걸 거꾸로 똑같은 내용을 이제 reverse comprehension 개념으로 얘기하면 regulation이 없이는 그렇게 positive effect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죠? c cannot be attained without technologies that do not yet exist 언급한 적이 없죠 passage 2에 포인트가 아니죠 d seems certain to affect earth economy in a negative way 자 이것도 economy가 passage 2에서 어 지구의 경제가 나빠질 거다 라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죠 right two more questions left then we're done oh reference question 였네 그쵸? 제가 다 설명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라인 right it's for your interest to seek one out right so it's a long-term interest which is for all of us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여기 가서 이렇게 positive effect 를 구현하려는 기업인들 또한 regulation이 있어야지 자 자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regulation이 있어야지 without consensus claims will be disputed 그러니까 consensus가 있어야 regulation이 있어야 disputed 되지도 않고 risky 하지도 않고 insecure 하지도 않아서 positive effect 가 구현이 될 거다 okay will come into the reality right for businessmen who want to space mine 완벽하죠? 마지막 문제 52 we got there at the end which point about the resources that will be highly valued in space is implicit in passage one and explicit in passage two so as you know implicit means like indirectly explicit means directly so implicit we kind of have to infer explicit it's written word for word right so I remember this so let's start with passage two so question is which point about the resources that will be highly valued in space right and passage two says it will it may be different so resources that will be highly valued is different from the resources in earth uh passage two it states that directly uh let's find it together where was it uh yeah there you go right from line 73 there's also the emerging off-world economy to consider so you know the metals that we need to use in space right to build space economy the resources here we go um um that are valuable in orbit in space and beyond may be very different to those we prize on earth 그냥 써놨죠 그렇죠 the resources that are valuable in orbit and beyond space may be very different to those we prize on earth so this is explicit so this is explicit 그렇죠? 대놓고 써놨죠? 그 다음에 어 어 패세지 1에서는 물이죠 it's a rhetorical right 어 이제 돌려서 어 인퍼런스 하게끔 rhetorical 하게 의도적으로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오히려 뭐 뭐가 더 valuable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indirect하게 우리가 info 할 수 있게 오케이 hypothetical 하게 근데 뭐 water는 우리를 어 살게 해주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water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 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요렇게 하면서 이제 implicitly 어 어떤 우주에 있는 미네랄의 valuable 한 미네랄은 뭐 지구랑 다를 수 있다 를 이렇게 rhetorical 하게 infer 해야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인디렉트하게 워딩을 했고 패세지 2는 그냥 you know resources that are valuable in space is different maybe different very different from earth 이렇게 대놓고 써놨고요 그죠?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in this scenario water minded from other world could become the most desired commodity so it's implicit right could become could be right and asking rhetorical question right so in a desert which would be more valuable okay gold is useless water will let you live so you have to understand this rhetorical expressions to understand okay so water may be more valuable in space so water will be a lot more valuable commodity in space than on earth you have to make that decision 그죠? okay so let's go down and lock in the right answer choice or last question they may be different resources from those that are valuable on earth yep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거의 paraphrase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장 passage 2에서는 implicit explicit 죄송합니다 explicit explicit word for word paraphrase 이렇게 써 놨죠 passage 2에서는 근데 passage 1에서는 water could be implicit 비유법으로 써 놨죠 그쵸? a가 답인 것 같고 b they will be valuable only if they can be harvested cheaply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okay 싸게 마인을 해야지 valuable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예 언급이 안 됐고요 구체적으로 they are likely to be primarily precious metals and rare earth elements 자 이거는 explicit하게 passage 2에서는 언급이 없고 오히려 implicit이 아니라 explicit하게 meeting earthly demands 하면서 약간 패세지 1에서 약간 멘션이 되어 있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질문은 패세지 1에서는 implicitly 되어 있고 패세지 2에서는 explicitly 되어 있는 것을 찾아라 하니까 답이 아니죠 패세지 2에서는 explicit하게 아예 안 나오니까 이 내용은 d they may increase in value as those same resources become rare on earth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는 패세지 1이든 2든 구체적으로 전혀 없어요 그쵸?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완전 오피토픽이에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말이 너무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거에 대해 길어질 것 같아서 yeah it's off topic it's never mentioned right? it's wrong information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더블체크를 해보죠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는지 42번 b 43번 a 44번 a 45번 d 46번 c 47번 b 48번 a 49번 d 50번 b 51번 d 52번 a wow there you have it everything correct 자 그래서 어느덧 이 비디오가 열 번째 레슨인 것 같은데요 어 열 번의 레슨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SAT Practice Test 1 um Reading Section 이 끝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구요 어 이제 다음에는 SAT Writer Indicating section으로 다음 비디오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도 계속해서 SAT 저랑 공부하시면서 꼼꼼하게 같이 실력 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서 충분히 이제 좀 도움이 됐다 강의가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에 subscribe 버튼 까먹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This is it for SAT reading section. And next video I will provide you a lesson in the next section of the test which is SAT writing and language test. I really hope to see you in the next video. Thank you. Bye.